여보세요? 잠깐 나와요. 뭐? 할 말도 있고 할 일도 있어요. 일단 봐요. 여기요. 점심 안 먹었죠? 뭐 먹을까요? 나 너랑 밥 먹으러 나온 거 아니야. 똑똑히 들어. 내 번호 지우고 다신 연락하지 마. 이 얘기하려고 나왔어. 죄송합니다. 그럼 좀 걸을까요?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. 내가 좀 전에 한 말 못 들었어? 넌 내가 반가운지 몰라도 난 안 그래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그럼 또 주의하고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다시는 연락하지 마. 혹시 관광지로 안 받아들여 있는 게 좀 더 많은 게 아니었는지. 같이 하시고.